자 81번 자 81번 에서는 음 여기가 ing 로 바꿔 줘야 되요 자 보면 요거는 이리즈 됐 강조 구문이 들어간 거야 뒤에 보니까 현재 완료 수동 태를 썼네 해브 빈 pp 내가 동사 근데 이제 수동 태 줘 그럼 얘는 이제 강조 요기에서의 어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대고 영어 제목 이에요 대부 였습니다 찬사 받아 온 것은 에즈 모모로서 원어브 모모 중에 하나 자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로서 찬사 받아 왔던 것은 세상에서 어 그러면서 이 전면구가 들어가는 전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동사 자리가 될 수 없지 그지 접속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 구문 자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1번 이라 그러자 어 이렇게 하면은 추 세대의 영화 제작자들에게 제너로 이셔어 여러 세대의 어제 크게 영향 미치면서 찬사 받아 왔던 것은 대부였다 자 뭐뭐와 함께 라고 해석해 줍니다 자 82번 여기는 툴을 집어 넣어 줘야 되요 자 이거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를 쓸 거 동사 이거 또 악기py 으 인셉션 요것도 이제 영화 제목에 요 인셉션 은 춥 격보 풀을 여기는 이제 분사구멍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require 가 5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니까 투부정사를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야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페이어 텐션 하면 관심을 기울이다 그냥 이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복잡한 영화다 자 이 투부정사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분석하지 말고 그냥 가자 투는 여기서 목적 모모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3번 말고 4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83번 볼게요 자 83번은 여기 익스플로어더가 아니라 익스플로어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문장구조를 보면은 many people 주어 consider가 5형식 동사고 it이 감옥이에요 목적어 자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목적격 보호고 여기가 진목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왓츠는 당연히 또 인터스타일라 이것도 영화 제목이에요 요걸 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나오면서 분사 구문이 들어간 거네 근데 이 얼라우도 또 5형식 동사예요 2번이라 그러자 자 여기는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 또 투부정사니까 또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을 회상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3번이라 그러자 근데 여기에 대시 하나 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었느냐 그들이 4번 이거는 절이니까 동그라미 맞춥니다 자 그들이 수업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야 자 그러면서 여기는 콤마 없는 분사구입니다 sit ing 뭐뭐하며 앉아 있다 콤마 없는 분구 sit ing는 보통 콤마를 안 써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분사구문이 시작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5번이라고 할게요 아우 많다 그죠 자 개념을 요거에 개념을 탐구하며 교실에 그들이 앉아있던 그 시간을 그들이 회상하게끔 하며 회상하게끔 합니다 하면서 인터스테라를 바라봤던 것이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84번 자 84번은 음 어디 있어요 자 익스피리언싱이 아니라 이거를 이 자로 바꿔줘야 돼 왜 지금 이 투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투 부정사였기 때문에 그러건데 문장구절을 보면은 얘가 주워 여기까지 여기까지 미안 자 플락이 동사예요 모입니다 영화관으로 자 not for 팝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나 대 이 법 b 구문이 들어간 건데 a 는 전치사 4 로 들어가는 거고 b 는 투부정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목적 용법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니까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이렇게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a & b 그래서 Avengers Endgame 요거 이제 또 제목이었죠 요것이 제공해 주는 아 여기 당연히 수식 들어가야 되지 그지 자 85번 자 85번 85번에서는 여기가 ing로 바꿔줘야 돼요 자 문장구절을 보면 얘가 주워야 그래서 얘가 동사 얘는 소대 꾸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주격보호 b 동사 다음이니까 여기는 a & b 그래서 매우 뭐뭐 해서 우리는 자 느낍니다 필동사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주격보호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느낍니다 그럼 이 투부정사는 뭐냐 감정의 원인용법이 되는 거야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해줘야 돼 자 목격하게 되어서 몸부림을 피할 수 없는 것에 맞선 그의 절망적인 필사적인 몸부림을 목격하게 되어 우리는 마음 아프게 느낍니다 이렇게 86번 86번은 여기에다 툴을 집어넣어 주고 여기는 투부정사니까 s가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주워 이렇게 전면구죠 여기는 또 소우된 용법이 들어간 거야 주격보호 근데 end 이거는 지금 a & b가 b는 필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sc가 되는 거야 따라서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가득 차 있어서 so that 그래서 주워 주격보호 그러면 이 투부정사 여기 투부정사는 뭐냐 이거는 형용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니까 정도 용법이 되는 거야 뭐뭐 하기에는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라고 할까 근데 뭐를 이해해 그 깊이 이건 부사니까 놔두고 심지어 몇 번 시청 이후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87번 자 여기에는 이게 아니라 이걸 또 투부정사를 집어넣어 줘야 돼 여기까지가 주워고 여기서 이제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ecision은 투부정사가 후취수식 해 주는 거야 ing가 후취수식을 할 순 없어요 decision은 그래서 embark on이 뭐뭐를 시작하다 라는 표현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였는데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격보호 그 다음에 콤마 들어오면서 분사구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했을 때 considering은 보통 뭐뭐 했을 때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됐고 이거는 2번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involved은 pp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취수식으로 꾸며주는 거야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88번 88번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providing이 아니라 provides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근데 얘가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지 understand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provide로 바꾼 거야 그래서 목적어 89번 89번은 faced가 아니라 facing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합쳐서 동사로 가자 그랬죠 목적어, 이건 부사죠 접속사 나왔고 여기는 지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분사가 나온 거야 이거는 a and b 그래서 접속사 뒤에 이렇게 분사가 나오는 거를 접분, 접속사 분사구문 이라고 하죠 90번 여기에서는 has been lost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주어, 동사, 여기가 주격보호가 되는 거고 discover가 동사, hidden, 숨겨져 있는 보물 그 다음에 당연히 명사 뒤에는 또 꾸며줘야지 has been lost, 잃어버려 졌다 수세기 동안을 그래서 여기는 has been lost, has lost를 쓸 때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주격관계대명사님은 목적격관계대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has been lost 하면은 has been lost의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됐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자 90번